여덟목은 온나가 하나 있어. 그 GD라구아? 남자선 가수라던가? 알지. 걔 모르면 간첩이지. 너 여기 간첩으로 내려왔었어? 내가 온나가 좋아. 걔가 기집애들한테 인기가 좋아. 우리 딸내미도 여기저기 다 다운받아놨다. 이거야, 그냥 들어봐. 이 딸내미... 진짜 세계적으로 음악이요? 딸내미가 그래? 그럼 그런가 보다. 해라, 나도 딸내미 이겨본 적이 없다. 파탕 말린 집어져 어른밤은 삐딱하게 매버렸던 어차피 나 혼자였지 아무것도 없어 한심이 없어 차단 방향은 외롭다. 눈을 집어져 어른밤은 삐딱하게 버라, 버라, 소리쳐 나는 현기증 내 심색불이 화보 이상 내 다른 연인들 괜히 씨비 걸어 또 내가 다운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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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밤